Q. 인데. 아이고, 약 10초로 남았다구요. 오, 잠시만요, 한 gan 준비. 약 10초로 남았다구요. 오오오오, 이야.. 비비를 보는데 이렇게 떨리는 경우가 없었던 것 같은데. 진짜로. 한 번도. 이 오케스트랑 상반되는 어떤 힌트 느낌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무대에 오르기 싫어하는 가수 같은 느낌. 프랑스축에 It blows my mind, I'm using this, so baby don't look your shine She got through me, and I always take it away, I'm thinking about And I always go to you, I'm thinking about And you're my beauty, that's why I'm just from the start Cause she got through me, she got you again Oh yeah, oh yeah This is rare too Oh, I think I'm going to get you, I'll get you, I'll get you Oh, I'm going to die, I'm going to die, I'm going to die My heart beat, it grows high, she can't lose My heart, take it away, I've been born My heart's got you in, I've been born It blows my mind, I'm going to die So baby don't look your shine She got through me, and I always take it away, I'm thinking about My heart's got you in, I'm thinking about And you're my beauty, that's why I'm just from the start She got through me, and I always take it away, I'm thinking about First I'm thinking about Do you want to be a beast? Love you, I want to make you observer All you have to look at you I can drink Love you, I'd love you So you say it love me 어떻게 보고.. 리액션을 어떻게 보고 말해야 되지? 아 약간 연구보다 여기 더 뭔가 멋있다. 앞에 이 인트로는 약간 약간 무대에 올라가기 싫어하는 그런 가수의 지친 모양새들을 표현하면 표현이 잘 된 것 같아요. 뭔가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 뭐 전날 뭐가 있었던 것 같아. 뭔가 느낌이 안 좋아 보이는 그런 느낌. 색감이 노트북으로 이렇게 보일 때 훨씬.. 훨씬 괜찮다. 좀 보세요. 뭔가 한편에 붙일 줄 모르는 것 같은 마 Synchi가 너무 잘 안 경이 'll be mine 붙 vy supreme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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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 일부러 안 들었어. 나 노래도 안 들어본 멤버들 진짜. 딱 봤을 때 듣고 싶어서. 가봅시다. 자 우리 볼륨을 최대한 더 약간 너무 시끄러운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 어디에 선이 길어진다는 게 너무 부끄럽다는 만화들. 민망합니다. 아 일상 말고. 오시프 웨에레스 프로듀서. 고. 빨리 갑시다. 뭐야? 이게 뭐지? 뭐지? 역시 좀. 뭐야? 오시가 자기 여자한테 그런 거야? 이것도 뭐예요? 아 고독한 슈퍼스타. 고독해 지금 고독해. 무대에 올라가기 싫어 지금. 아 무대에 올라가기 싫은데? 왜 뭐야? 무대에 올라가기 싫은데? 네. 무대에 올라갔어. 노을이 플레이어가 나왔어. 공부랑 또는 너무 신나가? 카메라 분들이 주셨구나. 아 정말 이뻐. 소리를 통합해서 보다. 너무 아름다운. 감사합니다. 오. 와! 와, 랜스터가 너무 잘 어울린다. 멋있다. 피부 하얘 같아. 너무 잘 어울린다. 고마워. 뭐 할 건데? 혹시 뭐 할 건데? 오우! 샛, 이것은 바로... 오우! 오우! 뭐라고? 와! 이거 뭐야? 아, 나 찍혔어. 너무 멋있게 나온다.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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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스판니에 의지. 이 차트 예쁘다. 정말. 진짜 핏 이뻤죠. 너무 멋있게 나온다. 레스트 프로듀스! 나는 톤을 마셔도, 톤을 들어도 음악을 합니다. 오 잘 몰랐다. 오. 에이 저러니까. 오. 나 여기에서 왔다. 나도. 아, 나 여기에서 왔다. 오. 아, 좋은데? 진짜 좋다. 한번 다시 보자. 한번 다시 볼까? 대박. 배우 좋다. 아, 좋다. 오. 나 좋은데? 미친 제스트 드립이 있네. 약간 연맥의 수사식의 어떤.. 여기만 들으면 그의식인데? 매트 한 번 다가가는데 모스트 나와가지고. 너무 간절히 가고 하는데. 그러니까 되게 감성적인 거 할 것 같아요. 춤출 것 같아, 나 여기서 갑자기. 아, 춤출 것 같아. 아, 여기 좋다. 귀여워. 왜 이렇게 해야지? 아, 너무 좋다. 나온다! 가자 버스 2! 간다! 오겸이 나온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 아 여기도 멋있다, 완전. 지금 화장실이야? 저기가 멋있다. 샤워실. 진짜 멋있다. 아니 제스처는 지금 3번 5번씩 하는 거야. 귀리가 너무 멋있다. 응. 저장 저장도 진짜 예쁘다. 그래. 잘하는 것 같아요. 다음 시에 이렇게 한 것 같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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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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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장면이 너무 멋있다. 아, 이 장면이 너무 멋있다. Ah, 이 장면이 너무 멋있다. 러브의 어? that's why we should go. I'm trying with us. 超 뭐ень. 아KUNY a場 10년을 봤는데 놀라울 정도면 10년을 봤다고요. 우리가? 저 편집을 얼마나 들으면 진짜... 아 멋있다. 진짜 멋있다. 저도. 감사합니다. 파이팅하세요. 모비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이제 이게... 오진 의주도 열심히 보려고요, 우리. 사실 멤버 어제 찍었고 네. 저랑 주니어 오늘 격리 풀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같이 찍게 되었습니다. 사실 좀 설레요, 지금. 좋아요, 우리 멤버. KM 요비 부단이. 자. 자, 시작하겠습니다. 으어우 róż הח Lage가orus Foley feed image Giuse stage Mode 잘 어울려? 우 water 그럼 우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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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感謝 우엄 우엄 너무 좋아. 되게 까빡하고 되게 세븐틴 느낌이 나네. 무지 되게 젠진해 났다. 너무 좋아. This is Red, too. 다 오지 형 곡이 신고 나온다. 오지 형 약간 밴드 하면서 이 노래 부렀으면 좋겠다. 그치, 무대할 때 진짜 오신 것 같아. 하루는 기타 치면서 하고 하루는 드럼 치면서 하고 매일매일 다르게 그렇게 하는 거 어때요? 근데 아까 그 화장실 캡트장 멋있다. 영화에 더 나오는 장면 같아. 그렇지. 이런 거 중에 중간에 딱 서로 한 번 나와야지. 진짜. 이 아이디어 좋다. 반사고 오지 형이. 음악도 되게 화려하네. 그거 뭐지 목소리야?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오 되게 짧다. 끝났어? 아, 2분? 아니, 아직 지키고 있는데 끝났어. 워낙 뒤에 이 재즈 피아노 너무 좋겠다. 어, 끝났어. 이거 멋있다. 약간 더 보고 싶은데 끝났어. 근데 얘가 봤을 때 이렇게 끝나는 거 어떻게 보면 매력이지. 이제 한 번 더 보려고. 약간 그런 느낌이야. 뮤비 되게 약간 세련된 느낌이 많아. 멋있어, 멋있어. 뭔가 모델들이 옆에서 걸어가면서 오지 형 혼자 그렇게 노래 부르는. 상상? 상상기 왜? 진짜 상상기 왜? 응. 멋있다. 근데 우지 형 이게 처음 서로 묘리잖아. 뭔가 혼자로서도 우지 형답게 뭔가.. 아, 맞아. 약간 우지만의 스타일이 나온 것 같아. 우지 형답게 혼자 해도 꽉 차고 빛나고 있는 우지 형 모습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나 지금 그냥 무대 빨리 보고 싶다. 라이브 보고 싶어. 무대는 무조건 하루 하나 악기기로 해야 돼. 아까 그거 기타 치면서 이렇게 반사하고 얼굴에서 빛이 나오는 거 그거 그 아이디어 되게 너무 좋아. 이거 라이브 더 좋을 것 같아. 딱 그 앞에는 조명 이렇게 떼는데 딱 그 기타 서로 나왔을 때 이렇게 빛이 하고 나서 약간 이런 느낌 하고 나서 딱 조명 이렇게 때리면 진짜 멋있는 것 같아. 아무튼 뮤비 잘 봤습니다. 우지 형 고생 많이 했고 앞으로 많은 작품, 많은 무대 기대하겠습니다. 화이팅!